근데 전화하자. 우리 아침 먹었다고 아빠 뭐 먹었는지 물어보고 알았지? 아빠는 한 번. 그냥 게임. 게임 하실 거야. 게임. 아빠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네. 아빠. 잘 됐어? 응 근데 아빠. 잘 됐어? 어 아빠. 뭐 먹어? 우리 샌드위치 해 먹었지요. 잘 먹었어? 네. 딸이 찼까? 응? 뭘 보시네. 말할 수 없다. 앞에 앞에. 앞에 있는 밥. 이거 내 거라 그런 거야. 그러니까. 예리하십니다. 아빠. 어? 안경 벗어봐. 안경 왜? 왜 벗어보려고 하는 거지? 우리 아빠 벗어보래. 아. 녹다 녹는다 녹아 녹는다. 그렇죠. 딸이 가고 안 될 수 없죠. 서연아 그 앞에 있는 거 뭐야? 감자이나 뭐야? 감자. 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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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갈 게 많아요. 우리 집에 지금 자연 노원이 될 거예요. 동월이! 동월이! 이행자분을 영신히 낳을 거야. 큰일 났다, 진짜 큰일 났어. 야 그거 키우다가 나가면 어떡하려고 집안에 돌아가니까. 아니야, 크면 다시 갖고 가면 돼. 잘 키울 자신 있어? 어어. 너희들 그거 키우려고 굴지러내야 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먹여야 되는데. 학교 안 가면 되잖아. 아까 막 키워줘. 오 마이 갓. 아빠가 키워줘. 아빠가 키워줘. 나도 바빠. 나 점심만 못 줘. 네가 뭐가 바빠. 점심만 못 줘. 나한테 있어서 나 점심만 못 줘. 알았어, 여보 잘하고 오세요. 아빠! 아빠 놀아. 아빠 잘 놀아. 아빠. 뽀뽀뽀뽀뽀. 선생님이도 뽀뽀. 아이 좋아. 엄마야, 엄마야. 엄마가 키워줘. 엄마가 키워줘. 엄마가 키워줘. 엄마가 키워줘. 남은 백남매 투어도 너무 기대되네요.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. 많은 시청 바랄게요.